재무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회원코드와 그 다음 대출금액과 대출기간을 이용하여 F3부터 F26 영역의 월상한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회원코드의 앞 두 글자와 대출기간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표 2에 작성된 영역을 참조하여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율과 대출기간은 연단위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대출이 없을 경우는 대출없음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아래쪽에 참조하는 표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회원코드에서 추출하고요. 그 값을 코드에서 찾을 거고 그 다음 대출기간에 따라서 우리는 이율이 좀 달라지죠. 이걸 찾아올 때 VLOOKUP과 매치함수를 써도 되는데 지금은 옵셋함수를 써서 옵셋함수를 통해서 옵셋함수와 매치함수 그 다음에 LEFT는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할 거니까 LEFT함수를 써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LEFT함수부터 쓸게요. E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LEFT라고 입력하시고 회원코드의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회원코드의 왼쪽에 두 글자가 구해집니다. 그 값을 가지고요. 저희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매치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아래쪽에 표에 가서 A31부터 A35 영역에 가서요.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구하셨던 왼쪽에 두 글자 데이터가 코드에 가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 JA는 1번, JB는 두 번째, JD는 세 번째입니다. 라고 위치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매치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행의 위치를 구할 건데요. 조금 전에 룩업 밸류는 LEFT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이 값은 코드 아래쪽 표 2에 가서 A31부터 A35 영역에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를 좀 구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첫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물론 회계의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통화 앞에가 표시가 되는데 이건 지금 숫자는 몇 번째 위치한다. 현재 영역에 첫 번째 위치한다. 두 번째 위치한다. 라고 위치값을 구했고요. 이제 옵셋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기준을 기준을 B30셀로 기준을 했을 때 B30을 기준을 했을 때 JA는 아래로 한 칸을 내려올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구하신 1이란 만큼 한 칸을 내려올 거고요. 두 번째 JB는 B20셀 기준으로 아래로 하나, 두 칸을 내려올 거예요. 그럼 JB에 해당한 위치로 오겠죠. 다시, 옵셋함수는 아래로 행으로 몇 칸 그 다음에 오른쪽 열로 몇 칸 갈 건데요. 열은요. 열은 위에서 대출 기간을 얘기했어요. 대출 기간은 현재 기간이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년이니까 오른쪽으로 3칸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요. JA의 대출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면 옵셋함수에서 기준을 B30으로 잡고 아래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에 가면 5.5%입니다라는 값을 찾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JB이고요. 대출 기간이 2년이래요. 그러면 B30셀을 기준으로 아래로 하나, 둘 가고요. 2년이니까 오른쪽으로 하나, 둘. 행과 열의 개수만큼 이동했을 때 윗는 셀의 값을 5.3%입니다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맞게 찾아오는지 한번 구할까요.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2, 3에 갖다 놓고 옵셋함수를 이용해서 옵셋, 리퍼런스 어디를 참조할까요. 기준점을 저희는 B30셀로 잡겠습니다. B30셀로 잡을 거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모든 데이터는 B30셀의 기준이 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그 다음 로우, S잖아요. 로우, S. 우리는 행의 개수는 조금 전에 매치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라고 구해놨어요. 그 다음 끝에 가셔서 심표. 열의 개수는 기간이에요. 대출 기간이 있는. D3이 클릭이 안 되니까 D1셀을 클릭하고 하나, 둘, 이동해서 D3셀이라고 넣어주면 숫자가 있어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행만큼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열만큼 이동한 뭐 행, 그 다음 높이와 너비값까지 주실 거면 추가적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저희는 값 하나만을 찾아올 거라서 옵셋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현재 0이 나오는 이유는요. 해계 서식이라서 0이 나온 거예요. 지금 해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100분율로 일단 바꿔볼게요. 100분율로 바꿔보시면 자릿수를 조절해 볼게요. 아까 보셨던 JA가 A고 기간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B30셀을 기준으로 아래로 하나 내려왔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갔더니 5.5%입니다. 라고 구해졌어요. JB고 2라고 했어요. JB는 B30셀을 기준으로 하나, 둘 내려왔고요. 오른쪽으로 하나, 둘 갔으니까 5.3%입니다. 라고 맞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서식을 제가 임의로 바꿨잖아요. 실행 취소를 한번, 두 번 눌러서 통화 형식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구하셨어요? 이자율을 구하셨잖아요. 이자율을 구하셨고 PMT 함수를 통해서 이제 월 상한액을 계산할 겁니다. 그럼 앞에다가 등호 다음에다가 PMT라고 입력하시고 PMT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요. 이자율을 구하긴 하셨는데요. 이자율 맨 끝에 가셔서 뭐 하셔야 돼요? 나누기 11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 이자니까 연 12% 그러니까 연 이율이니까 나누기 12 두 번째 기간이에요. 대출 기간이 있는 D3을 클릭하시고 연이니까 곱하기 12를 하셔야겠죠. 12를 곱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저희가 대출이네요. 대출 그러면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가 아니라요. 현재 가치 돈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미래 얼마를 모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이너스 대출 금액은 C3입니다. 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내 월 상한액은 150만 980원입니다. 라고 구해져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해당된 값이 구해지는데요. 이 값을 우리는 오류가 있었을 때 오류가 있었을 때 대출 없음이라고 표시하래요. 그러면 앞에다가 if error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오류가 있다면 우리는 대출 없음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서식을 임의로 좀 바꾸다 보니까 통화 서식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아까 처음에 서식이 회계 서식이었어요. 회계라고 우리가 안긴 했는데 실행 취소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 서식으로 다시 한번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임의로 서식을 좀 바꿨던 부분 때문에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옵셋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자율을 찾아오는 작업 첫 번째 예제 같이 풀어보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3에 가셔서 판매 금액과 할부 기간을 이용해서 L3부터 L24 영역에다가 PMT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이율은 3%이고 결과는 양수로 내림하여 10의 자리까지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내림하기 위해서는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쓰실 거고요. 그건 조금 있다가 라운드 다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L3에 갖다 놓고요. PMT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 삽입에 가셔서요. 이자율이 따로 입력된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를 했어요. 3%라고 했습니다. 3%니까요. 나누기 12라고 연 이율이니까 나누기 12라고 입력하시고 기간은 기간은 현재 할부 기간 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12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기간이 있는 K2세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판매 금액입니다. 현재 가치가 8만 2천 5백원입니다. 현재 가치에 마이너스를 입력하시고 J3을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PMT 함수를 통해서 값을 판매 금액과 할부 기간을 이용해서 PMT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값을 구했는데요. 이 값을 내림하여 10의 자리까지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의 자리라고 하면요. 1의 자리를 0으로 채워서 10의 자리로 표시하겠다는 거죠. 이런 단위는 계산 안 하고 내림하겠다는 겁니다. 구한 값 등호 다음에 다 커서 갖다 놓고요. 라운드 다운이라고 입력하시고 끝에 가셔서 심표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끝에 있는 이론들은 내림해서 0으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표사에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과 이율을 이용하여 월 상한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대출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좀 다릅니다. h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hlookup 룩업 밸류 대출 기간에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첫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서식이 좀 미리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서식이 현재 통화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셔서 백분율 표시하시고 자릿수 늘림 이렇게 하시면 값이 찾아서 표시가 되겠죠. 대출 기간 3년인데 5.5% 2년이니까 6% 4년이면 5% 라고 이렇게 찾아서 값을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월 상한액을 계산하도록 하겠는데요. 등어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PMT라고 입력하시고 PMT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첫 번째 이자율은 연이니까 끝에 가셔서 나누기 12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 기간은 대출 기간에다가 5.3셀에다가 곱하기 12를 하실 거고요. 대출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가치에서 마이너스 대출 금액이 있는 P3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월 상한액이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에서는 연 이율과 기간과 월 라위백을 이용하여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치가 2천만원 이상이며 한도 초과 그렇지 않으면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현재 가치를 구하고 그 다음에 IF 함수 추가하고 라운드 함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PV 함수 입력하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연 이율 2%가 입력된 나누기 12 기간 2년 곱하기 12 월 라비백 PMT에다가는 마이너스 50만원이라고 입력된 530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이 일단 구해지겠죠. 그 값이 2천만원 이상이면 2천만원 이상이면 한도 초과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구하신 값을 반올림해서 천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천의 자리로 표시하려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0으로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수정을 할게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이요. 2천만원 이입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입력했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한도 초과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신표 PV 함수를 통해서 구하신 수식을 컨트롤 C 눌러서 뒤에다 컨트롤 V 할 건데요. 라운드라는 함수를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라운드 안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에 자리수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반올림에서 올릴 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요. 라운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거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다시 한번 닫아주셔서 가로가 검정색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신 다음 엔터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수식을 다시 한번 복사해 주시면 조건에 따라서 한도 초과 그 다음에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는 반올림을 해서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7의 예상 월세를 이용하여 10년 후 월세 가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제 제시된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FV 함수를 통해서요. 문제 제시되어 있는 연 3.5% 10년간 불입시 미래 가치를 계산하고 그 다음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T3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를 입력하신 다음 예상 월세를 받아서 연 이율과 기간에 따른 미래 가치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문제 제시된 함수 FV 함수를 입력하시면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액과 고정적인 이율에 의관 투자의 미래 가치를 산출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함수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 안쪽에 들어가는 인수가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좀 어려울 경우는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문제 제시된 함수 마법사 창을 이용해서 아래를 참조하시고 내용을 참조하셔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자율입니다. 기간별 이자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우리는 문제에서 연 3.5%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3.5% 연이니까 나누기 10이라고 입력하시고 두 번째 기간입니다. 10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 곱하기 1년은 12개월이니까 곱하기 12 하시면 120이라는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120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10 곱하기 12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각 기간마다의 지급액입니다. 매월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미리 얼마큼 될 건가 예상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예상 월세가 있는 S3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문제 다른 옵션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본값으로 놓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현재 예상 월세를 가지고 연 3.5%로 10년을 불입했을 때 미래가치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값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이 값에다가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해서 표시하고요. 그 외에는 비추천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T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수식을 수정하고자 하는데요. 등호담에서 더블클릭하신 다음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계산을 통해서 구한 값이요. 1억 이상입니까? 1억의 0의 개수는 8개입니다. 1, 2, 3, 4, 5, 6, 7, 8 입력하시고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형식을 설정할 겁니다.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샵 건마 샵 샵 영 다음에 원자를 표시하겠습니다. 작성을 하실 건데요. 텍스트 안쪽에 안에는 인수가 필요합니다. 정수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int 제시된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문제에서 가까운 정수로 변환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int 그 다음 또 fv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값을 구하셔도 되는데 위쪽에 if 안쪽에 있는 fv 수식을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눌러서 인트 안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요. 가까운 정수로 값을 변환하는 인트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 다음 아까 텍스트 함수를 미리 작성해 놨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가서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비추천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이제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첫 번째 값만 1억 미만 이었기 때문에 비추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함수를 꼭 이용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8의 매매가를 이용하여 월 불이백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매가 전액을 대출 받았을 때 연 9%로 10년간 매월 납입할 불이백을 표시하시오. 일단은 월 불이백을 계산하고 그 다음 문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W3에 갖다 나누시고요. 문제에 나와있는 함수 중에 PMT 함수를 이용해서 월 불이백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PMT 라고 입력하시면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액과 고정적인 이율에 의거한 대출 상한금을 계산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안쪽의 인수가 어려우시면 함수 삽입을 이용해서 참조하시면서 수식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첫번째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은 연 9% 9 입력하시고 % 나누기 12 라고 입력하시고요. 두번째 기간입니다. 두번째도 10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 곱하기 12를 하면 120이라는 값이잖아요. 12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 전액을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앞쪽에 있는 매매가에 해당한 V3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월 브리백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월 브리백을 계산하셨는데 월 브리백에 천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만 단위로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올림 한다 라고 하면 라운드 함수를 찾으려고 했는데 라운드 함수가 없습니다. 픽스드란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함수를 이용하셔서 자릿수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문제에 나와있는 FIX 라고 입만 입력하셔도요.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수를 고정 소수점 형식의 텍스트로 바꿉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함수를 더블 클릭 하신 다음 안쪽에 커서를 두셔도 되고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요. 함수 삽입에 가시면 숫자는 PMT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자릿수를 입력하는데요. 라운드 함수나 라운드 다운이나 해당 함수에서 자릿수를 소수 이하 자리로 표시할 때는 한자리 두자리 이렇게 자릿수를 표현하시면 되는데 소수점을 기점으로 왼쪽으로 가서 자릿수를 조절하실 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 100의 자리가 마이너스 3 천의 자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이너스 4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만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 표시 천 단위 구분기호 표시 기호와 부리백 앞에 약 그 다음에 뒤에다가 원 포함하여 수식을 완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하신 값 앞에다가 약 그 다음에 끝에다가 원자를 붙여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안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텍스를 연결할 때 M% 연산자가 아니라 컨캐드라는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캐드라고 입력하시고요. 앞쪽에다가 약이라는 글자를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고 신표 연결할 텍스를 M%가 아니라 신표 맨 끝에 가셔서 다시 한번 신표 연결하실 텍스트를 입력하실 건데요. 원자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이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약자와 원자를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함수 같이 실습을 해보셨고요. 실습한 내용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함수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